I pushed them. 제가 그것들을 눌렀습니다. 지금 과거형이죠.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로 바꿀 때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어요. I pushed them. 이 목적 기억이죠. 그것들을 이라고 하는 목적 기억이에요. 그러니까 얘를 앞으로 주격으로 바꿔줍니다. 그 다음을 they로 바꿔주고 pushed. 과거형이에요. 이 이리는 과거형입니다. 그러니까 이걸 b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비동사 중에서 과거형이고 they 다음에 쓸 수 있는 were를 써줘야 되겠죠. 그리고 pushed. 이건 그대로 나왔습니다. 이건 pp형이죠. they were pushed by me. by me는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것들은 저에 의해 눌렸습니다.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요. 정답은 5번입니다.